얼마 안 남았을 거야. 나 지금 잘 막았거든. 나이스! 나이스! 얘들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다 막았다. 얘들아! 아! 씨. 우리 우리 예쁘지? 얘들아! 씨. 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깼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깨니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트라이를 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깨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잠을 하루에 막 세 시간. 네 시간씩 잤어서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직장인 팟에 가려고 했었어요. 퍼크를 노리기에는 스펙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런데 방송하시는 우레 님이 함께 트라이를 가자고 해주셔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 모든 인원이 지인은 아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따로 모집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좀 중간에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3관문에서 딜이 조금 안 밀린다고 판단을 해서 도중에 인원 교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멤버들과 함께 3관문을 깨고 4관문도 같이 깰 수 있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트라이를 했고요. 1, 2관문은 빠르게 돌파했어요.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관문이 4일 정도가 걸렸고 4관문이 9일 정도로 가장 길었네요. 네. 피로가 많이 쌓이기도 했고. 이게 정신적으로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듯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퍼클과 세컨클이 나왔어서 남은 자리가 얼마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3등 안으로는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못해도 세컨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3관문부터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3관문이 여기서 트라이가 계속 반복되면서 순위권에 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술스카라서 역시 기믹 수행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스카가 기동성이 워낙 좋아서 각종 기믹 수행에서 좋았고 무력화에서 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채방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른 관문들은 괜찮았는데 4관문에서 이게 보스피가 60줄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한 방에 빈사상태가 되더라고요. 풀피가 아니라면 까딱하면 죽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4관문에서는 종종 몸을 사려가면서 딜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에테르 포식자를 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돌이 질증 아드 구칠돌이라 빼가기니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여 에테르 포식자를 채용하지는 못했는데 넣을 수 있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증이나 아드 자리를 애포로 대체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에테르 포식자 3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바들 쓰는 캐릭이라면 저밧 자리가 되겠네요. 세팅은 삼삼이 카페트리를 사용했습니다. 기존에도 삼삼이 스킬트리를 사용해왔는데 트라이를 하면서 트라이포드랑 룬을 조금 수정했어요. 저희 파티가 무력이 조금 부족한 조합이었어서 정말 넣기 싫었지만 에너지 버스터의 전설압도 그리고 레이드 미사일도 전설압도를 챙겨서 무력을 많이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로아인벤 스카우터 게시판에 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먼지제거용님이라고 유튜브도 하시던데 이분 트리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 베이비드론과 카펫에 단심을 넣는 방식을 채용해 보았습니다. 대신 어나일레이션은 사주경계 말고 기존의 편제개편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주경계가 고점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편제개편이 도중에 끊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건 그대로 같습니다. 어나일은 질풍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룬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배터리가 버텨준다면 카펫 대신 플레어빔을 채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카맨에서 카펫의 적중률을 생각해보면 플레어빔을 드는게 누적 딜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맨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카펫 풀타가 잘 안 맞더라구요. 플레어빔이 확실히 좋아보이는데 배터리가 좀 문제죠. 카맨 사과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특정 패턴들을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발란체에는 강인함을 채용하였고 급할땐 유산의 힘 변신 모션에 피경 면역도 활용해서 생존에 신경 썼습니다. 끌고 가는 패턴 넘어뜨리는 패턴이 좀 있어서 피경 면역기를 하나 채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경직 면역도 좀 중요한데 스카우터는 스킬에 경면이 많이 붙어있는 편이라 트라이에서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머지 세팅도 좀 설명드리자면 각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에 묶여서 33333이 질증이 세팅이었고 구원셋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무기는 25강 방어구는 전부 23강이었습니다. 엘릭서는 회심을 기반으로 챙겨주었고 상의의 바피감을 챙길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갖고 있지 않지만 바피감 오는 무조건 채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술 스칼하면 만찬은 물마방이나 생회를 추천드려요. 공위속은 기동 타격에서 챙길 수 있으니 굳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트라이 동안 물마방 만찬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대가의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품질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먹어도 지금 체력이 22만 7천인데 데미지가 한 25만 27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체력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방어구 품질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0 이상을 맞춰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니요. 카맨이 너무 힘들어서 카제 로스는 좀 천천히 할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번 카맨처럼 나온다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좀 쉬고 싶어서 나중에 갈 것 같아요. 추석은 좀 푹 쉬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말에 갈 것 같습니다. 일단 3관까지 하고 4관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제가 시즌1 때 카렐리고스를 잡고 잠시 접었다가 시즌2와 함께 복귀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아마 스카우터가 출시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기술스카를 쭉 해왔습니다. 유산스카는 부캐로 두고 있고 본캐는 쭉 기술스카로 키웠습니다. 기술스카가 안 좋았던 시기가 엄청 많았는데 재밌어서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3-3-2를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어나일과 에버가 기술스카의 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는 꼭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나일이 지금 dps가 좋은 편이 아닌데도 타격감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기술스카의 최대 단점이 채방이라 한 방에 죽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최대한 기동타격이나 스페이스바를 아끼면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동력과 무력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레이드에서 활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이